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부터 두세 차례에 걸쳐서 2,3주 동안 비밀 시리즈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한 중년 연예인의 경우 얼굴 주름이 하나도 없는데 왜 늙어 보이는지 또 다음주하고 그 다음주에는 그 인류 연예인들의 얼굴 비율 일명 황금비율이라고 하죠. 그러한 황금비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의 얼굴과 젊은 사람의 얼굴을 비교를 할 때 눈의 주름이 얼마나 처졌는지 팔자주름이 얼마나 깊은지 또 볼살이 얼마나 처져 있는지에 따라서 눈 주름 제거 성형수술을 하고 이마 고상술을 하고 안면 고상술을 하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합니다만 적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 인상이 강해졌다던가 사나워졌다던가 주름은 없어졌는데 옛날보다 못해졌다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는 우리가 암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듯이 또 치매를 완전히 다 치료할 수 없듯이 그 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또 치료할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 동양고전인 관상학 마의상법에는 그의 노화의 한 요소로서 노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런 아이의 얼굴에서는 얼굴뼈의 윤곽을 전혀 볼 수 없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의 눈이 그냥 엑스레이 투시기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에서 해골의 음영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왼쪽과 같은 젊은 얼굴이 오른쪽과 같이 얼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눈썹뼈가 드러나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여성이 남성스러워지고 인상이 강해 보이는 한 영향이 될 수가 있는 게 관상학에서 눈썹뼈 관상이 이렇게 저돌쪽이고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눈썹뼈 돌출을 프론탈 보승이라고 해서 이 보스하고도 연관이 있는가 싶은데요.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자주색의 눈썹뼈가 튀어나오고 황토색의 광대뼈가 튀어나오는 노골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여기서 노골이라는 것은 이슬로 뼈골인데요. 진로소주의 로자하고 같은 로자입니다. 그런데 드러날로로 해석을 해서 얼굴에서 뼈가 드러나 보이는 관상을 노골된 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의 관자놀이가 꺼지고 노란 부분의 안화가 노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관자놀이 꺼지는 것이야 이렇게 땅콩형 얼굴을 보신 적이 많으시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눈 주위의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분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눈썹이 쳐졌다고 이마 거상술을 하면 이마가 넓어져서 더 얼굴 면적이 넓어져서 남성스러워진다고 이마 거상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얼굴 처짐을 안면 거상술로 이렇게 쌈박하게 당겨서 주름을 하나도 없게 만든다고 하여도 이 노란 동그라미가 보이십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마 거상술, 안면 거상술을 해서 주름을 하나도 없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여기 해골에서 보이는 동그라미 즉 안화 이 눈을 둘러싼 뼈의 음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골이 노출되는 관상, 노골 관상인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 분의 처진 눈썹을 이마 거상술로 당기게 되면 대머리처럼 이마가 넓어지고 눈썹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눈 주위에 처져서 이렇게 몰려있던 눈두덩이 살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노란 동그라미, 노골 현상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마 눈썹 거상술 이후에 눈 주위가 더 꺼져 보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나이가 보이시지요? 눈 주위 동그라미와 눈썹 뼈 돌출 얼굴이 빤빤하니 볼 처짐도 없고 팔자주름이 없는데 왠지 나이 들어 보인다 할 경우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 한번 잘 보세요. 이러한 눈썹 뼈 돌출이나 이 안화 동그라미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나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비교적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단하는 그 얼굴 노화의 비밀을 잘 아시면 나이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는 눈썹 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벌써 그 눈 주위에 그 동그라미까지 보이는군요. 자 이제 여러분도 나이를 알 수 있으시겠죠? 저희 병원에 진료 오시는 분들이 전지현, 송혜교, 한가인, 김태희 이런 진짜 예쁜 사람들은 성형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5년 전, 10년 전에 전지현, 김태희, 송혜교 같은 분들은 더 예뻤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성형하는 방법이 저희 박현성외과의 관상 성형인데요.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의 얼굴이 나올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이렇게 잘 판단하시면 아 이 분의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구나 하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